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정용섭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지각인서 작성법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8번부터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나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지기를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9번 나는 5번 난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10번 난의 1일 소중근로시간 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10번 난은 1일 소중근로시간입니다. 소중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중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일 소중근로시간은 올림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1일 소중근로시간이 4.5시간이 나온다면 올림하여 5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스 상의 1소중근로시간은 이직일 1일 평균 소중근로시간으로 1주 소중근로일이 5일 이상으로 매일 동일한 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으로 하며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중근로시간에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일 근로하고 1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2시간에 유급근로시간을 더해서 7일로 나눈 시간에서 소수쯤이 나오는 경우 올림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소중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전 4주 동안의 소중근로시간에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에서 올림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11번 나눈은 이직자가 이직당시에 1주 소중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중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중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2번 나눈은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보수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습니다. 단 11번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이직자는 24개월간의 기간 중에 사유번호를 적습니다. 연장기간 난에는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확인서 미제출과 거직 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직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10에서 최대 3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실업급의 부중수급이 적발된 때에는 거직 작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이직확인서가 변경되는 때에도 과태료가 100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에 대한 예시로는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미만에서 180일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1일 소변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평균임금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이직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허위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작성 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간할공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상담 후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